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저희 세븐틴이 제4회 테나시아 TOP10 어워즈에서 말레이시아 지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캐럿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는 캐럿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1위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세븐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저희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